서병수 전 부산시장이 어제 동구 초량동에 리더십 4.0 연구소라는 이름의 개인 사무실을 겸한 정치 사랑방 문을 열고 정치 활동을 재개했습니다. 자유한국당 김도우 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서 전 시장은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계승 발전시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염원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서 전 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SNS에서 오거돈 시장이 추진하는 동남권 관문공항을 정면 비판한 데 이어 이번 개소식과 함께 총선 출마 등 향후 행보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